어머 깜짝이야. 나도 자. 엘가오더 자가입어대. 오전은 그래도 개인 수업을 하루에 최소 7시간? 안무를 했으면 하고 있고. 그럼 아직도 못하면 어떡해. 앞세차 지금 다 틀리는 거야? 맞춘 게 20분이 아니야? 알려준 게 지금 20분 걸린 거야? 네. 어, 그럼 빨리 외우자 얘들아. 내가 선착순이야. 윤진 2번. 너 첫 번째 오케이. 사쿠라 1번. 주아 3번. 투자. 긴장했지? 긴장했지? 시작부터 그렇게 틀리면 어떡해? 폴라로이드 서랍에 있지. 어머 또 뭐야? 또 언니한테 또 그렇게 붙는 거야?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레슨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야. 어쨌든 촬영이 잡혀있으니까 촬영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니까. 할 수 있어. 막 막 막 움직여. 막 막 움직여. 진짜. 그냥 이렇게나 이렇게. 못했어? 뭐가 못했어? 신발 막 갈아 신고 왔는데. 아니 1분에서 안 돼. 되게 잘 표현했거든? 네. 문제는 그 걸어가면서 하는 좀 더 그냥 너를 놔. 가만 있어도 예쁘단 말이야? 그러니까 좀 놔. 없어 보이게 하려고 해봐, 차라리. 지금도 주문이 없어 보이죠. 팬들 아니야, 여기 팬들. 좋은데 다른 것도 도전해 볼만하니까 그걸 조금 더 플러스 시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. 딱 미친 듯이 흘리면서 하는 것 같아. 그런 느낌이잖아. 왜 긴장돼? 컷이래요. 저희 지금 트위터 트위트예요. 트위트 2등이에요. 친구가 막 가려졌어요. 4년을 기다렸어요, 4년을. 출연하는 뺏이. 2년을. 너무 귀여운. 4년을 맞추고 왔는데 몇은ич는 더 잘생긴 하던데